다행이로 부탁기 채널을 신것을 환영합니다.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베란다 어 근데 왜 27%밖에 안되지? 15도에 27% 27%는 굉장히 건조한 건데 너무 건조한데 아 제 집 천정에 호야가 거의 말라지고 있어요 지금 와 우리 쩡이 또 여기 올라왔어 쩡아 쩡아 쩡이 우리 쩡이는 아주 그냥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흐린 날에 생장등은 진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. 생장등 지금 켜준 지가 지금 한 3주 정도? 3주 정도 되고 다육들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직 기준이 되는 다육이가 뭐 어떤 거다 얘네들이 여기에서 물이 진짜 예쁘게 잘 들었다 이런 거는 제가 딱히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하도 매일매일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근데 이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색감 잘 나왔거든요. 요 리가는 얘도 이제 예쁘게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색감이 점점점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짜식이 만약에 빠져서 그러다가 다시 또 물이 들어왔다가 물을 주니까 생장점 주변으로 다시 초록초록한 빛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제 모달은요. 합식되어 있던 모달은 화분이 지금 깨져가지고 얘가 집이 없어. 빨리 심어줘야 되는데. 와 꽃대 진짜 빨리 자랐다. 꽃대가 여러분들도 지금 관수하잖아요. 그러면 꽃대가 쑥 올라와요.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머 그래요? 맞아요. 얘네들도 먹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관수를 딱 하잖아요. 그러면 꽃대가 쑥 올라옵니다. 음 지금 보면은 색감이 어 그래 색감이 얘가 살짝 지금 우짜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라는 그냥 자기 성장 패턴이 맞게 좀 크고 있는 건지 여기가 이게 더 납작해가지고 진짜 예뻤는데 이쪽이 살짝 좀 올라왔어요. 얘는 지금 뿌리가 없는데도 이 와중에도 지금 요렇게 꽃대를 지금 올려내고 있습니다.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. 블루 서프라이즈고 여기서는 지금 도테랑 금무지. 도테랑 금무지 군생 가이아입니다. 가이아는 색이 조금 빠졌어요. 제가 관수를 했거든요. 관수를 좀 했고요. 이 스타젤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젤리 한번 보겠습니다. 스타젤리는 아 얘는 되게 막 왜 이렇게 우루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지. 어머 얘도 꽃대 나온 거고. 아우 솜염 진짜 예쁘죠? 솜염 너무 예뻐요. 우루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. 클레오라고 하는 녀석. 요 녀석은 그냥 앙 하고 다물어지는 타입. 다음에 퍼플키스라고 하는 녀석도 지금 꽃대가 그냥 순식간에 훅 올라왔습니다. 울트라 바이올렛. 여기 저쪽으로 끼울어진 것 같지? 내가 끼울게 심었나? 약간 뒤통수를 보고 있었던 듯한 그런 느낌 있습니다. 요 배반의 장미도 제가 이제 목대를 좀 더 쑥 묻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요렇게 목대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뻗정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애들 계속 내두면 안 돼요. 싹 모아가지고 싹 모아서 자리 좀 덜 차지하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. 자연스러운 수형, 막 늘어지는 수형 이런 수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지만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옆다육하고 간섭이 있는 걸 이렇게 그거를 못 견뎌하시면 저도 못해요. 저도 그래서 막 줄줄줄줄 늘어지는 애들 솔직히 조금 감당하기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애들을 좀 덜 구매하게 되고 그런 애들은 이제 애시당초 애기 때부터 아예 그냥 못 그렇게 그냥 만들어놓고 저는 좀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. 음, 간수한 지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분에 물이 지금 안 마르는 애들이 있네요. 이 제이드스타 안 말랐고요. 파랑색 요거 아직 안 말랐고 요 지금 소울아트도 지금 물이 잘 안 말랐거든요. 화분이 여러분들 이 마사똘이 안 말랐다라고 하는 거는 화분 속이 안 말랐다는 거예요. 화분 속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고 이 화분 속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뿌리가 물을 지금 못 끌어들인다는 얘기고 뿌리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. 장기간 이렇게 지금 물에 젖어있으면 그나마 괜찮던 뿌리들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보니까 마사가 젖었다는 게 그게 이 속이, 이 속이 계속해서 젖어서 마사가 물을 계속 아래에서 그냥 젖어서 올라오니까 마사가 상시 젖어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뿌리 안 좋은 겁니다. 지금. 보면 똑같이 물을 줬어도 요 양진 같은 애들 지금 물, 지금 마사 많이 말랐잖아요. 얘도 없어요. 뿌리가 너무 좋으니까 안쪽에서 물을 엄청 잘 먹은 거죠. 요 녀석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지금 말랐잖아요. 이렇게 관수를 한 다음에 꼭 굳이 물반응이 아니더라도 보세요. 물을 줬는데도 말캉말캉하죠. 요런 애들. 얘는 그래도 말캉말캉 하진 않거든요. 이 파랑새가 지금 뿌리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. 근데 얘는, 얘는 지금, 얘는 컨디션이 좋아요.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지 않았어요. 뭔가.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얘네들도 다 컨디션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. 지금 물 먹고 안쪽에, 자 얘, 이 녀석은 분갈이 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였잖아요. 얘하고 얘하고, 지금 둘 다 뿌리 컨디션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요 녀석은 똑같이, 똑같이 좀 늦게 분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물을 조금 잘 먹었네요. 표면에 있는 마사만 봐도 여러분들 요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얘는 아예 뿌리가 없었거든요. 쟤는 얘는 관수 자체를 제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뭐 물을 먹어서 여기가 없냐, 그렇지 않아요. 관수 자체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쟤는 그렇습니다. 여기는 완전 뿌리가 없는 애를 그냥 이렇게 심어넣고 분갈이를 해서 온 거거든요. 러블리 로제는 요 녀석은 지금 합식돼 있어서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.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얘는 지금 물을 반은 잘 먹었고, 물 반은 잘 했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고도 또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얘는 지금 너무 이제 좋은 거죠. 너무 좋아서 얘는 물을 한 번 더 먹여야 될 것만 같은 요 녀석은 아직까지 쪼글거리지는 않아요. 근데 얘는 벌써 지금 물을 잘 먹었고 또 먹고 싶다. 요런 지금 완전 다부텍 식욕이구나. 여기는 온슬로우, 온슬로우도 지금 짱짱합니다. 그래서 화분 컨디션, 화분 상면에 마사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화분 속도 추측할 수 있어요. 얘도 많이 썩 마르진 않았네. 제가 베란다 습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. 베란다 습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이게 뭐 습도가 맞는 거야? 미지수가 없네? 어? 습도가 이게 아니 이 맞는데 27%밖에 안 돼?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수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고 물이 튀고 막 이러는데도 지금 베란다 습도가 27%밖에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제 다육들 컨디션 살펴보는데 문제 있는 녀석들이 있네요. 화분 속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냐? 화분, 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육의 얼굴 그 다음에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거 요 마사똘, 여유분에 있는 마사똘 그 다음에 보통 진짜 너무너무 오래 키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수구멍으로도 뿌리가 막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여기는 아직 배수구멍으로 뭐 보고 어쩌고 할 그런 게 아니니까 네,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컨디션이 별로인 게 얘, 얘 식재한 지 되게 오래된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물 반응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는 뿌리고사가 되게 의심되는 지금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진짜. 다른 애들은 대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. 어우, 이 녀석도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잘 자라고 있고 얘도, 얘도 진짜 물 잘 먹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다 괜찮은데 제가 앞에 일단 요거 얘네들은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얘는 분갈이 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세 녀석이 그러고 있습니다. 마사똘이, 여기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그래요. 뿌리가 없으니까, 뿌리가 없으니까 마사똘이 지금 젖어있는 상태로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컨디션을 살펴봐 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어떤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전체적으로 일과 갈수를 한 번 다 했어. 다 했는데 진짜 뿌리가 건강한 애들은요. 그 안쪽이 흙이 고실고실해져요. 그런데 뿌리가 하나도 없는 애들은요. 그 안에 물이 칙척칙척하게 남아있거든요. 정말 그런 거 저는 정말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아, 다육이 뿌리가 먹어가는 그 수분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딱 털었을 때 물을 준 지가 똑같이 일주일 후야. 그런데 딱 털었을 때 어느 정도 흙이 수분감이 있는 것하고 진짜 질척질척하게 있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.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와, 이렇게 다육이 뿌리들이 열일을 하면서 물을 지금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. 이번 시간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생장등도 켜주고 이럴 때 진짜 생장등이 이럴 때 생장등 진짜 쓸모있다. 햇볕이 너무 아쉬울 때 정말 쓸모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베란다 습도가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도 제 베란다 30도도 되지 않는 지금 습도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물을 먹고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? 아, 얘가 2, 3일 간격으로 아, 얘가 물을 잘 먹었나? 이 로제트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흐르면 마사또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.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